주나야.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식사 안 하셨죠? 네. 같이 식사를 좀. 우리 주나야.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저녁 식사하셨어요? 할려고요. 아이고, 안 하셨구나. 아이고. 우리 두 사람, 저희 한 끼 줍쇼 아시죠? 네. 저희가 한 끼 줍쇼 오늘 지금 쉽지가 않네. 덥죠? 지금 너무. 혹시 저녁 안 드셨으면. 저녁 5시만 먹으려고요. 5시만 먹으려고요. 저희랑 같이 해? 그럼.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인상이 너무 좋으셨어요. 100대부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이상한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8개월이었습니다. 8개월이요? 아, 그래요? 올해 저쪽에 아파트에 살았었는데요. 집 지어서 한 8개월 전에 이상했어요. 여기 몇 가족이 지금 계시는 거예요? 네 명입니다. 네 명이지. 그렇군요. 애들 대학생하고요. 대학생이요? 그러세요? 하나는 이제 졸업해서 임용 준비하고요. 임용은 이제. 아드님, 따님이에요 아니면? 딸이 이제 임용 준비, 아들이 임용 준비하고요. 아들 한 분, 딸 한 분. 네. 아드님, 따님. 아니, 이거 투바튼. 어머, 어머, 어머. 이야. 이거 가지도 있고. 이봐, 봐, 봐. 방울토마토. 토마토. 이야. 이런 또 텃밭 꾸미는 것도 이런 것도 재미가 있겠어요. 네. 집사람이 하고 싶다고 그래야 돼요. 호박에 해놨습니다. 고추도 이렇게 있고. 호박 아닙니까? 네, 호박 하나 열렸습니다. 이거 봐라. 어머, 호박 열렸다. 호박이 넣은 국채에 들어온다네, 그거. 네. 가지가지 하시네요. 아유, 두통해. 그럼요, 형님. 선생님, 여기가 무슨 상으로 올라가는데요? 예, 여기로 올라가면요. 저쪽 위에가 남한산성인데요. 남한산성. 그거로 연결되는 등산로가 있어요. 이야, 여기 입지가 너무 좋네요, 선생님. 그렇죠, 성남이니까. 그렇죠? 남한산성 이렇게 자랑이 이렇게 쫙.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럽다. !